더 기다려야 돼. 저요? 네. 남자? 어. 너가 원하고 바라거든? 아니에요? 맞아. 응. 그리고 많이 좋아하고. 아니야? 맞아. 이거 조금 지금 1년 넘었어요? 어, 맞아. 1년 조금 넘었어요. 음, 본인이 먼저 시동을 걸었나? 제가요? 어. 아, 그건... 그거는 아닌데 너 좋아했었잖아. 네. 그쵸? 어? 근데 많이 울고 있는 게 보이거든, 본인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아.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좋... 처음에는 그러려고 만난 게 아니었대. 음. 맞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좋은 데이트 상대, 그냥 마음 위로 상대,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본인도 생각을 했고, 그거를 깨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음. 근데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욕심이 나네. 아... 본인, 본인이. 욕심 원래, 맞아요. 생각사가 지금 계속 누르고 있기는 한데. 음, 그래서 맨날 울어요. 음... 본인이. 음, 왜냐면 너무 마음 많이 가버렸어요. 음, 본인이. 그리고 이 남자 역시도 그렇대요. 음? 그래서 이 남자 역시도 많이 운대요. 음... 많이 힘들어 하고. 그 다음에, 어, 모르겠어요. 이 남자가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이가 조금 안 좋았다. 네, 네. 그러나 이 남자를 보니까 너무 결혼을 일찍 하셨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애들이 조금 나이가 젊은데도 아이들이 나이가 조금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 지금 열 몇 살 됐죠, 애기들? 하나 있다, 하나. 맞아요, 열 몇 살. 열 몇 살 됐잖아. 결혼을 너무 일찍 해놓으니까. 어, 또 안 딴 기주를 살펴보니까 안 딴 기주도 고생은 많이 했어. 음... 그런데 뭐가 잘 안 맞냐면요. 나이가 거의 얼추 비슷하나 봐, 둘이. 음... 그 와이프가요? 아니에요? 연상. 응. 몇 살? 두 살인가 세상에.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더 아래면 모를까. 어,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 안 딴 기주 마음을 살펴보니까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래서 희생을 좀 많이 했으니 남자한테. 그 안 딴 기주를 둘러보니까. 네, 맞는 거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너무 없어 놓고 보니까 안 딴 기주도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 인정해줄 거니 인정해줘야 되고. 점사는 바르게 봐줘야 되잖아. 네. 그러나 어디서부터 삐그덕을 됐냐. 석삼년이 지나고 아기가 세 살, 네 살 무렵부터 자꾸 여자는 아이를 품었고 아들이에요? 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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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꾸 안 딴 기주가 남편을 좀 멀리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야. 이 남자랑 살면서 안 딴 기주가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구나. 응.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표현력이 없어 놓으니까 남자가 욱성질이 있잖아 남자들이랑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놓고 본인이 자꾸 멀어지는 놈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한 싸움이 조금 잦았고 나중에는 니 잘났네 나 잘났네 격하게 싸우게 되고 물건이 오가고 던지고 막 이게 보이거든. 그 말 안 해요. 해요. 많이 부딪히면. 네. 본인을 만나기 전에 이혼 얘기도 한 두세 번 이미 나와 있었던 상태고 남자가 포기를 한 상태였어.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그냥 건들지 말자. 응. 그냥 아이도 있고 여기서 견뎌왔던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안 딴 기주는 안 딴 기주대로 마음이 곪아있고 이 남자는 남자대로 곪아있는 상태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소송이 들어갔어요. 아니 뭐 그 내용 보면 뭐 하자마자 이런 얘기는 하긴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뭐 톡이나 이런 내용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는 그만하자. 가자. 이런 내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됐어. 이 부부가 둘이 막 티갈이 나고 싸우고 본인은 만나기 전에 이미. 맞아요. 이미 맞아요. 따로 아예 살고 있었어. 이미 이제 돼 있는 상태야. 그리고 또한이도 금전적으로 이 남자가 좀 무능욕했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이 여자가 너무 뒷받침하는 일하고 너무 애만 있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남자도 지금 양다리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을 못 잡았어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꽂아서 얘기를 하면. 이혼을 하자니 아이가 눈에 밟히고 근데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응. 이해했어? 존나 이기적인 새끼야. 응. 어? 아이를 생각을 했었으면 이 상황까지가 안 왔어야 해. 이해하셨지?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금은 간 건 맞아. 근데. 몸 주기는 싫고 나갑기는 버거운 여자. 응. 응. 어? 와이프가 자기 그릇보다 더 큰 거를 인정을 해. 응. 이해했어요? 인정 안 해요? 응. 그것밖에 하는 것도 안 좋아해서. 응. 인정해요. 와이프가 남자 성격이기도 하고. 또 자기 만나서 고생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개고생한 거야. 한마디. 이 남자 만나가지고. 응.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둘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빠져야 되는 건 맞아.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응. 네가 울고 불고 뭐 어쩌고 어쩌고 상관 없어. 이 둘을 놓고 보면 여자도 불쌍해. 응. 왜? 근데 둘은 진짜 헤어졌어야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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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자가 막 인물이 못났거나. 응. 이 남자가 막 얘기한 것처럼 막 성격이 막. 이게 아니야.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어머. 여자한테 사랑을 주지 못했어. 어른스럽지 못했고. 감싸주지 못했어. 그러니 여자도 변해버린 거야. 본연의 성격이 아닌. 더 세워버린 거지. 응집해버린 거지. 고집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다시 붙여놔도. 응. 다시 또 빠그라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헤어졌어야 돼. 아. 네? 근데 지금 이혼수는요. 이 남자보다는요. 이 여자야. 어? 여자가 하고 싶어 해요. 응. 응. 그냥 나 놔주라. 응. 제발. 근데 뭐가. 이 남자가 안 해요. 맞아. 안 해요. 응. 안 해요. 응. 그래서 남 죽이는 아깝고 나가기는 싫고. 딱 이런 느낌 있잖아. 그게 핑계가 뭐냐. 아이. 네. 맞아요. 아이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 응. 그러면 개나리 봇쯤 싸고 방을 따로 얻어갖고 나오면 안 됐어. 응. 버텼 써야 돼. 응. 그러니까 신에서 어? 뭐야. 니 잘못 없냐. 왜 여자 핑계만 대냐. 응. 너 무능력했잖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장으로써 마음을 뭐야. 못 보듬은 거. 사실. 응.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이 남자의 폭력성도 조금 있단 얘기야. 화를 참지를 못해. 응. 근데 이 여자도 만만치 않거든. 얘가. 얘가 두 번 악을 질러지. 이 여자는 열 번 해버려. 응. 응. 왜. 너한테 내가 당하고 산 게 얼만데야. 그러니까 뭐야. 거짓말도 잘한다 못한다. 이 남자. 잘한다. 한다. 이해했지. 네. 네. 너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혼한다. 기다려달라. 응.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을 거고. 응. 난 너밖에 없다. 응. 기다려줄 수 있느냐.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았어요. 응. 해요. 난 너 정말 좋아해. 너 없으면 못 살아. 네가 네가 사라지면 난 죽어버릴 거야. 얘기 안 해요. 거기까지 했는데 그차 비슷한. 근데 이 남자가 그렇게 하고도 나만 왜 말발이 너무 좋아. 아. 어. 4. 본인이 지금 늪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야. 사랑이라는. 허울. 응. 포장을 해서 어. 내가 발을 두 발을 담궈버렸어. 그래서 한쪽 발을 빼고 싶은 마음도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 응. 그리고 한쪽 마음은 다시 시작할까? 이혼하면. 아. 두 가지야. 근데 자. 마음과 육체는요. 이 남자를 한 때 가버렸어요. 백이. 이 백이.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성적인. 응? 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그래도 이 가정을 따그라 트리는 데에 일조는 할 수 없다. 응? 그리고 이 남자를 저울질을 또 해요. 이 이성 끝에. 아닌가요? 맞아. 응. 정확하게 이해했어. 근데. 자. 들어봐. 이. 지금 본인한테 정확하게 답을 꽂아줄 수 있는 건. 응? 본인 지금 안 딴 기주도 지금 앞에 내 앞에 있으신 분도 너도 역시 똑같은 가정을 겪었어. 뭔 얘기인지 알지? 네. 이 남자랑 똑같은 가정을 겪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야? 남편이 밖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야. 아닌가요? 아. 그 유사하게. 아. 네. 어?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가정이 빠그라졌거든. 응? 근데 이게 대자부가 됐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뭐였어? 내가 죽이고 싶은 놈이었어. 근데 이 남자를 만나고 나서 좀 뭐가 돼? 아하. 아하. 이해가 또 돼. 그렇죠. 그냥 잘 이혼했다. 이렇게 네가 좋아했었구나. 상대방은. 그래. 어차피 깨질 거. 뭐 10년이 가서 깨지든 5년을 더 사서 깨지든. 좀 젊었을 때 풀어줘서 감사하다. 위안 삼았거든요. 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 혼자 많이 울었거든. 음. 음. 왜냐면 그때 내가 이 전 부인 같거든. 아니에요? 네. 맞지? 음. 근데 나는 기다리라는 말보다는 그냥 이 둘에서 그냥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아니어도 이 가정은 깨져요. 지금. 네. 본인 아니어도 이 가정은 유태로웠던 가정이야. 응? 명백한 것은 그니까 본인은 거기에 이혼을 해라 마라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본인이 헤어지라고 못 헤어지거든. 죽었다 깨도 못 헤어져요. 어? 이 남자한테 느끼는 감정. 어? 그 다음에 속공합도 제법 잘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음. 그 전 신랑하고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하고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이 남자한테 너무 많이 느껴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속공합을 보자면 이 남자도 지금 미쳐서 온 지가 오래 됐어요. 본인한테. 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정도 만났으면 1년이 넘고 했으면 좀 사그라들어야 되거든. 근데 안 그래 지금 둘은. 아. 뭔 얘기인 줄 알아요? 통화하다가도 느끼고 톡 하면서도 보고 싶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아.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제 도파민이 거의 떨어질 때가 됐어. 지금. 연애의 감정이. 근데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속공합이 맞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너희 둘은 못 헤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색정이라 그러거든. 그치. 이걸 못 헤어져. 근데 울고 싶지. 어. 이 순간도 너무 간절하다는 얘기야. 뭐냐면 진짜 사랑을 하니까 그래. 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기다리세요. 이 둘은 어차피 끝날 사이에요. 음. 명백한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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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건 신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야. 놔둬라 여기. 예. 놔두고 새 인생 살아라. 살게 해라. 여자 똑똑하다. 혼자 애기 충분히 키울 수 있다. 다 키웠다. 어. 너 할 짓거리 밖에서 다 하고. 싫은데 왜 자꾸 집에 들어오냐. 근당에서 니가 돈을 벌어갖고 이 여자 다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신에서 뭐라고. 입에서 할머니가 족같은 새끼. 아.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근데 또 너한테는 또 해야. 어. 그쵸. 그쵸. 응. 너한테는 다 줘. 어. 해주고 못 해줘서 막 안달이나. 뭔 얘기인지. 네.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거야. 너는. 안쓰럽거든. 이게 뭐야. 사랑인 거야. 응. 그러니까 얘네도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와이프도 직성에 헤어지라고 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지. 자. 근데 지금 있잖아. 이 둘을 끼워놓으려고 하잖아. 물리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신적으로. 이해했지. 안 그러면 2, 3년 속 닦아요. 아. 올해부터 이 안당규주가 발광을 했을 거야. 작년 겨울자락부터. 아닌가요. 아니. 맞은 것 같아요. 응.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미친년 너를 뛰어 이혼하고 싶어서. 응. 눈에서 그래요. 근데 이 남자가 버티고 있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는 지금 조상줄에서 이 며느리를 잡고 있는 거야. 이걸 끊어놓는 건 물리적인 방법밖에 없어. 응. 이해했지. 그거 봐. 그 방법밖에 없어. 그건 네가 선택을 해. 둘을 띄워놓듯. 신적으로.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이 둘은 이미 신적으로 조상으로 봤을 때 이미 갈라서 써야 되는 사람이야. 그 고비를 넘어서버렸어. 근데 이 여자는 더 이상 신명에서도 그렇고 그 집 조상 신줄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은 너랑은 못 살아. 이 개새끼야. 이렇게 딱 나온 지가 석삼년이 지금 됐단 말이야. 근데 작년부터는 뭐해. 미친년 너를 뛰어. 올여름 자라겠지. 응. 하면 이 남자는 끝까지 버틸 거거든. 근데 뭐가 없어. 증거가 없어. 뭐. 너랑 한 게 증거가 없어. 왜 떨어져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불행인 거지 불행. 차라리 걸렸으면 차라리 이 여자는 속 시원하겠는데. 이 남자가 떨어져 있으니까 못 잡는 거야. 딱 그 이유 하나 때문이야. 근데 이 남자가 스스로 굴복하게 해야 돼. 음. 이 여자를 봐서는 안 딴 기준도 너무 짜네. 고통 속에 사는데. 그치. 더 나이 먹은 것보다 지금 조금 더 쌩쌩할 때. 자기 인생 찾는 게 이 여자도 돌이야. 이 남자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자기가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고. 응. 또 아이의 엄마이고. 아이는 잘 클 테니까. 어.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래서 너한테 미래를 약속했다. 시작. 그래도 이혼하고 바로 살림을 합치거나. 살림까지는 또 괜찮아. 호적을 합치는 일은 없어야 돼. 한 2, 3년은 뭘 해야 돼. 석고대제를 좀 해야 되겠지. 그치. 예. 왜. 너도 그만큼 아픔이 있고. 그 사람도 아픔이 있으니. 호적까지 미리 하지 말고. 너도 조금 그 남자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예. 시켜봐야지. 왜. 이게 너희들의 업이야. 왜. 이혼하고 바로 호적을 합쳐버리면 또. 조상의 티갈이 나니까. 뭐 하겠어.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계속 너도. 어. 얘기는 볼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입으로 씨부릴 거 아니냐. 어. 그치. 그럼 이 남자는 또 똑같아. 전부인이랑 똑같은 취급을 또 할 거란 말이야. 왜. 또 살아보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가 한 거 같거든. 또 착각을 하는 거지. 또 남자들이 습성.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로 많이 다툴 거거든. 이해하셨지. 고민 해결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지금 계양구에 산다 했잖아. 변동이동수가 올해 조금 들었어요. 변동이동수는 아니야. 아니 아니. 저거는 했어요. 공사 인테리어 같은 거. 응. 근데 몰라요. 근데 올해 지금. 본인이 변동이동수가 조금 들어서. 직장이 됐든. 뭐 집이 됐든. 난 모르겠어. 문칸 여는데 그 말에. 변동이동수가 조금 들어서. 조금 새로운 환경. 새로운 저기에. 공사했어요 공사. 응. 불 나가고. 근데 그 집이 나왔어야지. 아. 그게 나올 후 그게 안 돼서. 응. 어쨌든. 변동이동수는. 변동이동수가 조금 들어서. 조금. 저기를 조금 한. 그 다음에. 본인인식은. 올해. 내년.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응. 아니에요. 엄청 아플 건데. 모르겠어요. 건강관리는. 그러니까. 공진 이런 건 잘 받긴 하는데 아직. 어디에 가. 위나 뭐나. 막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전체적인 밸런스가요. 엄청 많이 깨져서요. 어깨도 등짝도. 그 다음에 허리도. 골반도.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하루에 일과 중에. 본인이. 이 뇌가요. 이게 머리 뒷목 있잖아요. 당기고. 무겁고. 막지 못하고. 그래서. 멍 때리고. 피곤함이 좀 많이 오시거든. 이건 뭐냐. 본인이 지금. 발란스가. 위아래가. 하나도 맞지 않아가지고요. 응. 손발도 차고. 옛날 같지 않단 말이야. 몸이. 그래서 체중도 좀. 빼셔야 되고. 어 맞아. 먹지 않아도. 살이 자꾸 불어요.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몸에 노폐물도 너무 많이 껴있고. 그 다음에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 남자 만나가지고. 살이 더 쪘을 거네. 어. 이해하셨지. 많이 쪘어요. 응.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길을. 길 순환을 조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으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 눈이 항상. 막지를 못해. 뭔 얘기인지 아시지. 뭐가 막 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묵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깨에 공 몇 마리 막 얹고 다니는 느낌 있잖아. 손방망이처럼. 다리도 종아리도 막 터질듯이 아프고. 지금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기운 자체가. 위아래가. 아예 바뀌어서. 위아래로 여럿이. 차오르고. 아래로는 막. 냉하고 이러거든. 반대여야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좀 걷는 거. 아니면 등산. 아니면 스트레칭. 일단 체중을 조금 빠지셔야지. 이 근육통이나. 막. 등짝이나. 이 팔이나. 이런 게 조금. 뻐근뻐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없으실 것 같아. 네.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그것만 조금 하시고. 지금 이 남자분하고 관계는 지금 유지는 하시지만. 이 정리하는 거에는. 본인이 상관하지 말아라. 네. 근데 이 남자가 결정을 못하는 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서. 어차피 여자는. 이혼을 정말. 간절히 원할 거예요. 이해하셨지. 안 그러면. 이 여자가 진짜 칼을 들면. 소송 그냥 걸어요. 이해했지. 본인 입장에 소송 걸렸으면 좋겠어. 왜. 이혼만 하거든. 뭐. 이 남자가 돈을 막.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재산 분할 뭐.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사실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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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남자가 좋은 거야. 돈 따지고. 막. 능력 따지고. 이래서 이 남자를 만난 게 아니야. 이 사람 자체가 좋은 거야. 이해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본인이 보듬아 줘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네. 벌이는 그래도 못 번다. 지금 현재는 사회적으로는 못 번다는 수입은 아니에요. 명확한 거는. 네. 그렇지만 이 벌이도 와이프한테 다 가지 않았어. 옛날에도.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는 정말 개고생한 거고. 본인한테는 그래도 가요. 진짜 웃긴다 이 남자가. 이해하셨지. 네. 가정에. 빠그락드렸는데. 관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둘은.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건 이거야. 저 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 여자도 그냥 자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너처럼. 응. 너도 그때는 아팠거든. 근데 시간이. 이혼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니까. 뭐해. 잊혀지거든. 개편해. 개편해. 이 좋은 세상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싫은 사람 갖고 붙잡고. 왜 그렇게 살았나. 가슴 졸이면서 울며 살았나.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맞아요. 그치. 또 이 남자 딱 만나보니까 또 어때. 나랑 상황이 너무 똑같아. 그냥 데자부야 데자부.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많이 아팠을 거야. 죄짓는 것 같고. 맞아요. 그냥 내 가슴 막 돌여넣고 싶고.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려놓고 보니까 전 신랑이 이해가 되는 거라. 아. 너 이랬구나. 나랑 정말 맞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너 좋다고 찾아갔어. 이게. 그냥. 도리나 도의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는 돼. 뭐 저 하늘이 신적으로 용서하고 안 하고 있잖아. 그건 지그들의 몫이야. 응. 근데 인간인 너는. 그래도 새끼를 반으로 놔 놨기 때문에 이해는 된다는 거야. 그렇죠. 뭐. 그래서 뭐야. 사랑도. 어. 때가 있잖아. 용서도 때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용서하니까 네가 좀 가뿐할 걸. 네.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알았지. 네. 아멘. 돼.